공hales 음! 너무 예쁘다 앉으세요. 13번으로 자리에 넣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0번으로 자리에 넣으면 될까요? 10번으로 자리에 넣으면 될까요? 10번으로 자리에 넣으면 될까요? 10번으로 자리에 넣으면 될까요? 34번으로 자리에 넣으면 될까요? 스크 Dawson 30번으로 자리에 넣으면 될까요? Jeffrey 자리에 넣을게요 11번으로 자리에 넣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좋아요. 저번 캠핑 때 추워가지고 오늘 기모 바지를 입고 왔거든요. 위에 긴팔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들어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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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렐라 렐라 이거는 행어인데 다이소 구경 갔다가 붙여놓으길래 사왔어 제가 랜턴을 유매나꺼 이만한 걸 쓰고 있었는데 이거 한개로는 촬영하기 좀 어두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크레모아과 하나 샀어요 랜턴 서는 스탠드 주는 이벤트 하길래 후딱 샀습니다 방에 졸리면 자 다이소에서 행어 사면서 다이소에서 행어 사면서 다이소에서 행어 사면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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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분명 아까 A사이트에 한 사이트 있었거든요. 분명 텐트까지 쳐져 있었는데 강이랑 산책하러 가니까 싹 사라져 있네? 텐트가. 가셨나 봐요. 오늘 전세캠 올 줄 알았는데 전세캠이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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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이거 채소 씻어야 되나봐요 강이랑 같이 캠핑할 때는 좌식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강이랑 같이 캠핑할 때는 좌식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고춧가루 콜라 식용유 워낙 일로가자 엄마 귀여워라, 아이고 아이고. 지금 캠핑장에 저 혼잔데 발자국 소리가 옆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했는데 사장님이 어디 갔다가 오셨어요. 아까 장작을 사왔잖아요. 편한 바지로 갈아입고 하니까 약간 귀찮아졌어. 기분 나면 할게요. 불먹은. Auto time. okay. 먹지마 으 으 으 으 으 으 이 빛이 약간 마사지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들면 가니까 와요. 빗어달라고. 자기도 시원한가 봐요. 반대편도 해야지. 이게 핸드폰으로 불빛 조절도 할 수 있고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기술이 너무 좋아. 요새는. 오늘 불멍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도 너무 잘 자고 약간 귀찮네요. 잘 잤어?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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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아이차쩨쩨 강아지. 왜 이따 쌍구야? 강기 들어와. 들어와 잘했어 멋쟁이 강아지 제가 원래 눈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됐었거든요 여름에 캠핑 쉴 때 라식을 했단 말이에요 스마일 라식 근데 너무 편해요 진짜 한 10분 만에 끝나고 바로 다음날부터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강이는 이렇게 오징어 같이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침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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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이가 아직 졸린 것 같아서 10시에 강이 약 먹이거든요. 그때까지 좀 누워있다가 퇴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이 12시여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강이 약 챙겨주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돌풍이 16미터 퍼 세크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불었어요. 산 속에서 캠핑하면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 멀리서부터 오우우 하면서 제가 이 텐트로는 바람 보는 날 캠핑을 처음 해가지고 발 버틸지 걱정돼서 이제 잠을 좀 설쳤어요. 잘 버티네요. 잘했어요! 점심 잘했어요! 멋져요! 여기 기분이 좋아요! 여기 기분이 좋아요! 여기 기분이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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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수! 오! 우리 가수! 오! 우리 가수! 아! 이거 똑똑해! 진짜로! 똑똑해! 왜 기다렸어? 여기서? 야채깐! 탈락에 초고기 오! 오! 고춧가루 찹쌀떡 킹스톱 rés cs. 찹쌀떡 찹쌀떡 안 크 네일을 수평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정리는 다 했고요 강이랑 저는 분리수거 한 다음에 산책 조금 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